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선 드림농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구요 오늘은 고창 복분자 모종 묘목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네요 작년에 키운 복분자 줄기에서 뿌리를 내린 복분자 모종이구요 아버지께서 채취한 모습이랍니다 한 천개 정도 될 것 같구요 배송은 50개 100개 단위 가격은 개당 500원 이구요 50개는 택배비 3000원 이구요 백주는 무료 배송해 드릴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고창 복분자 모종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가 있다는 특징이 있구요 그리고 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줄기 구대 즉 잠시만요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나오는데 이 구대에서 나온 이런 잎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만 먹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에서 올라온 이렇게 신초라고 하는데요 이런 줄기가 올라오면 이 구대는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배하실 때 배수가 잘 되도록 식재하는 거 잊지 마시구요 그리고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자란 모습이구요 보시면 한 묶음당 20개씩 작업해 놓은 상태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구요 010 40 44 7810 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복분자는 올해 심어서 올해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심어서 내년에 수확하는 과일 종류의 나무라는 것 참고하시구요 올해 심으면 내년 6월달 정도에 수확할 수 있답니다 잘 키우시고 재배정보 분이나 재배정보는 유튜브를 보시거나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도로 고창 복분자 모종 필요하신 분들 많이 문의 주시구요 서둘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